이건 지금 복대리부터 해가지고 조건 개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계약법을 갖고 와야 돼요 계약법을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아셨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문제 자격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이었었나요? 자, 1번에 보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그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 복대린도 이무대리인이죠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이무대리인의 복인권 같은 범위 내에서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은 이무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든 또는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든 간에 이 복대리는 언제나 뭐라는 거예요? 이무대리인이다 뭐 그런 의미죠 자, 이번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 동그라미, 부득이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무대리인 복대리를 선임할 때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죠? 선임, 감독의 책임을 져야 된다 맞는 것이죠 3번, 이무대리인이요, 이무 동그라미 본인의 지명이 있었어요 본인의 지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선임 책임은 없는 거고 감독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책임이 경감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예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네요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옆에다 나중에 조문을 찾으면 더운데 121조 2항에다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의 이무대리인과는 달리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이 책임으로, 그 책임으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런 의미거든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만큼 책임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2번에 가볼까요? 자,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보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입니다 추인은 아까도 그랬지만 분류식 행위죠 그래서 재판상, 재판에 묵시적, 명시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류식이에요 어떤 방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번 무권대리 행위에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거절 전이죠? 그건 뭐가 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을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3번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그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미 죽였는데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인공호흡이 있잖아요 여기는 안 통해요 알겠죠? 4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했네 그러니까 일부를 수령하거나 전부를 수령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다음에 무권대리인을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유예 요청 유예 요청 있죠? 유예 요청하는 것도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다 라고 하는 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이건 5번이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법으로 정해놓으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됐어요 3번 갑의 아들 의리라는 말 보인가요? 반드시 아들이 나오면 저는 습관이 옛날 샴 볼 때 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아까 안타깝게도 갑은 무조건 죽어요 5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상속을 먼저 찾았어요 있는가 없는가 봐서 4번 있어요? 3번 어디? 사망했죠? 단속 상속했죠? 상속을 보면 끝을 바로 봤어요 유효가 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네 상속이어도 다르다 이건 다시 봐야 돼 그러면 병은 상대방이죠 자 갑이 추인한 후 추인했네? 그럼 확정적 뭐가 돼? 확정적 유효가 되지 그럼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틀렸죠? 추인했으니까 2번 갑이 의뢰기했네 묵건들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병이 그 사실 모른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인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고쳐야 되죠 무효를 주장 못한다고 추인을 주장 못한다고 3번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을 뭐 했어요? 거절했네 거절했다는 건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사망이 됐죠 그럼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하더라도 이미 본인이 무효화 시켜놓고 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유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옳은 정답이 되고요 단 옆에 쓴다면 단 누가요? 을은 묵건대리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으니까 묵건대리인 누구는요? 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을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기약의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 갑이 그 기간 내의 확답을 바라지 발신주의입니다 바라지 않았다면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일부분이 틀린 것이 나타나죠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거예요 집에 가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4번은 틀렸다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데 있다고 했으니까 이행도 안 되고 손해배상도 안 되거든요 4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번에 보면 권한을 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지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가 뭐라고 해서 다른 말로 선입 플러스 무과실 언제가 기준이다 대리 행위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가 반드시 같은 종류이어야 된다 X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3번 부부간의 일상 가사 동그라미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복 대리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표현들이 성립됐어요 성립이 되면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옳지 않는 것 표현들이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 유권 대리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 표현들이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가 되죠? 이건 X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6번 다음 중 법률이니까 유효인 걸 찾으라 그래요 대리 해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게 단순하지만 더 어렵더라고요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을 매매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침착하면 되거든요 답을 분명히 줘요 하나를 주거든요 우리가 법률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죠? 이행기까지 그런데 이행기까지도 목적을 확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행기까지도 목적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럼 무효지 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무효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 전 전부 소실 원시적 불능이죠? 무효지요? 그다음에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이것도 원시적이네 무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후 4번 이건 뭐예요 이건? 후발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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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수형이 됐네 그럼 이건 나중에 가면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연결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매매잖아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여기가 증여였다면 증여계약이었다면 위험부담이 나올 수는 없죠 쌍무계약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나와있고 여기 적극가담 나오죠? 무효지 이건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 이렇게 정답 이런 게 더 꼼꼼히 봐야 돼요 더 헷갈려요 가끔 7번 무효와 치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었었나요? 4번 4번 확실해요? 4번 봐볼까요? 법정들이 동그라미 치수의 원인 종료되기 전 동그라미 치수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인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1번 봐볼게요 치수할 수 있는 법률을 취인했네 취인하면 뭐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2번 법률이 1부분이 무효네요 원칙은 뭘로 가? 전부 무효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봐야 돼요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그렇게 풀어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비지니요 비지니가 무효가 됐어 그럼 비지니의 무효는 뭐야? 상할수지 상할수 무효죠 그럼 무효임을 알고 취인했죠 보여요? 그럼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항상 여기 조심하라고 처음부터 새로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 이게 5번이 뭐냐면 이게 139조 아니 8조 무효 행위 전환의 조문이에요 조문을 긁어다가 그대로 낸 거예요 자 무효임 법률 행위가 다른 요건을 구비했다 보여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뭐야? 다른 걸 의혹하지 구비했죠 요건을 구비했죠 의혹했죠 그럼 다른 법률 행위가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개 요건 구비했죠 의혹했죠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은 정답 아니 옳은 거죠 8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 정도 정답은 어디예요? 2번 자 2번 무효임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초인하면 자 어디가요? 법률 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유효가 된다 OX? 그때부터 뭘로 가야 돼? 새로 오는 거야 돼 성립한 때부터 X가 되죠 자 1부 무효 그러면 뭐예요? 원칙 전부 무효 자 3번 취소 된 취소가 됐네 그렇죠? 그럼 뭐야?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 4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해버렸어 추인했죠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거 제척기가 아니에요 도가 여부는 누가 조사한다? 법원 법원이 직권입니다 직권 조사 이건 기억해 주세요 8번에 정답이 몇 번이었죠? 2번 2번 9번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법정 추인은 법정 추인이 나오면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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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취소권자네? 미안해 여기 주어를 잘못 줬구나 여기 보니까 취소권자의 상대방 여기가 주어지 정답은 몇 번이에요? 산청양 찾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이건 다음 주 오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조건과 계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답이 몇 번이었나요? 5번 5번이었어요? 5번 맞는데 4번 4번 1번도 볼게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이죠?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한다 정지 발생 해제는 해제는 소멸 2번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걸 기성 조건이거든요 이게 그럼 나중에 가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왜요?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정신 나갔나 봐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불능 조건 그럼 부정행위는 뭐가 돼요? 맞네 자 조미정 나오네 그럼 뭐예요? 제3자에게 처분도 하고 있다 자 불확정한 기안부 불확정 기안부 법률행위에서 기안도로가 불가능하게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안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됩니다 이건요 불확정 기안이 이렇게 설명해 줄게 나중에 자 어? 답이 뭐야? 아닌데? 답이 어디 갔냐? 아 미안해 고쳐버렸네? 답이 없네?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거 봐봐 1번이요 기안이 상실이죠? 그 다음에 끝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요건 형성권이에요 정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틀렸네 자 봐봐요 내가 요것만 와서 보고 가버리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자 뭐냐면 조건하고 애기냐면 하나 틀리면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 다만 나이가 40, 50이 돼서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험은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내일 뭐 또 보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음 기회가 있잖아 6월 달에 그렇죠? 자 하나 배운다니까 정지 조건이죠 그럼 기한이 있죠 그럼 얘들은 소급여가 있어 없어 그럼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럼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오늘 여기서 계약을 했지 5월 1일 근데 조건이 여기서 성취했지 5월 10일 그럼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럼 소급하면 돼 안 돼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 정지 조건의 법률행위는 한때부터 그렇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한때부터가 뭐야? 5월 1일이란 말이지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번이 정답으로 왔다는 자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해둘게요 이 부분은 다시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알ㅡ 알 hence 알